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원데이 이 멋진 공연에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를 위한 아픔이 없었다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라고 의심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아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 노래를 다음 곡을 항상 부르면서 진짜 이 노래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아마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언제나 부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망각하지 말라는 어떤 하나의 채찍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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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잃어봐 노래하리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러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랑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따 감사합니다.